아직도 고민하는 겨 보경TV 구독과 좋아요 알랭 나의 구독 둘 좋아요 나의 구독 둘 좋아요 알랭한 점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볼즈 반갑습니다 보경입니다 컴퓨터 세팅도 하고 이것 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파일 하나를 찾았습니다 4년 전 영상인데 제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다 찍었던 마지막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좀 보다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기다려 주니 법 했던 그런 영상이기도 해 가지고 마지막 작업을 제가 죠~~나게 쳐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추억이려나? 추억 맞습니다. 보겸의 예전 와쿠가 네, 대단합니다. 예전 와쿠에서 또 지금 와쿠 또 어떻게 뭐가 바뀌었나?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 영상 보시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번 잠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속으로 고고! 고고! 미친... 롤도 왜? 아니, 해봐요. 해봐, 해봐. 롤 누가 가르쳐줬어? 아니, 아니 시청자들이랑 했어요. 시청자들이 롤을 추천했다고? 아, 요즘에 아프리카 롤 많이 해서. 근데 생각해봐, 이게 안 하면 좋긴 하거든, 솔직히. 왜요? 솔직히 해봐, 해봐. 그냥 막 다 쳐요. 잠깐만요. 아, 롤 하면 시청자들이 추천해줬다고? 나쁜 시청자들이 이것도 확실한 거야? 저는? 뗄려다 말하면 평균이랑, 잠깐만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아니 근데 얘 몸이 너무 약해서, 지금 약간 선택을 좀 잘못했다. 아, 초가 안 돼 있네. 저 롤 좀 하는 거 알죠? 근데 엄청 못 한다고 하시던데? 그건 믿고 오는 거고, 원래 롤, 네 레전드 매드 뮤비 같은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진짜 약간 실력파였어요. 이거 레전드 각인데? 퓨즈 각이라고 그랬다, 이씨. 어, 씨. 히어가 혹시 어떻게 된 거야? 난 참 할 때는 진짜 그냥 최상위였지. 챌린저? 챌린저는 아니었고,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해봐요. 막타 칠 때. 잠깐만. 봐봐. 슈 님이 손이 무조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맞춰서 시이스를 뭐가 되냐면 대리야. 그것도 렉한테 끌려가요 뭔지 알죠? 이거 올린다면 이 위에다 해서 하는 거는 찍으시면 아닙니다. 자, 막타 칠게요 제가. 저거 미니언 저거 저거 저거. 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늦추지? 아, 잠깐만. 미니언 막타.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그리고 소나 캠프가 일단 안 좋아. 소나요? 소넥이야. 소나 좋아요. 이게 그나마 좀 욕 잘 걷는. 일단은, 이게 나가봐 아닙니다. 룰을 배울 거면 나한테 배웠어야지. 나한테 도움이 받았어야지. 룰 하면 요겸이에요 원래.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와아, 둘 다 피했네. 난렸어요 진짜. 어? 일단 레벨 좀 볼게요 레벨. 어, 네? 어, 뭐 신선을 많이 했나 보네? 미드 중심에 타인에게 공격적인 챔을 해줘야 돼요. 그게 원래 사실 나였거든요. 미드 중심에 탑을 잘하는 원디러. 미안해, 개소리인 중. 미안해. 참기부터 제가 추천해 줄게요 일단은. 보충어, 보충어. 다음 보충어 해요. 1대 5. 뭐? 1대, 1대 5? 1대 5 뭐 뭐 그런 건데? 나 했잖아. 응. 파인 롤 일단은 서포스 하지 마요 쏘나 일단 쉬워하죠? 네 쉬울거면은 가렌 아니면은 가렌 없네? 그러면은 잭스거든요? 잭스거든요? 저 발음이죠 그런가?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잭스 오케이 쭈영님 네? 잭스 하다보면요 잭스 정말 좋아하게 될거에요 아 제가 매력있나봐요 네 매력있는 집이에요 도랑고매 골라 사서 어 뭐 먼저 써야돼요? W W 평큐 어 W 과 타보러 가요 아닌가 일단 롤은 다른게 아니에요 기세에요 선빵 수영 알게요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돼 바로? 원래 여기 이렇게 숨어있던데? 숨어있다가 봐봐요 공격적인 부시로 가야돼요 형 W 자 뛰어요 여기 빼요 물리학 2번 누르고 저거 위료 먹어요 짜고 그렇지 자 막타 막타 자 2번 세대로 그렇지 하나 그렇지 좋아 잠깐만요 그렇지 타이밍 타이밍 와 다 맞는거다 얘기해줘야죠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 2 2 2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코치에 두셔야죠 아니 코치도 코친데 와 진짜 많이 죽으면 됐습니다 무거운 게임인데 요즘 약간 되게 즐게 많은 분위기긴 한데 어 잘 패어 그냥 그냥 타워에 있어 타워에 있어 어 무빙 무빙 지렸다 네 실력이 지렸어요 네 실력이 지렸어요 펑타 때리고 W 눌러봐 내가 하나 알려줄게 봐봐 자 한 대 때리고 때리고 그렇지 그렇지 아 2대 2여가지고 솔 클릭이 좀 힘드네 미드로 가요 미드로 미드가 어딘지 모르죠 알아요 어딘데? 가운데 그래 걸어가고 주시지 않을까? 어 빨리 2 어 솔직히 쓰고 싶었지 내가 같이 썼는데 아 그냥 못 갔어요 내가 봤을 때 F키를 존나 쉽게 누르면 약간 트롤러의 피가 흐르는 거긴 하거든요 봐봐 이러면 내가 알리스타 쿵쿵이 개 싫어요 오옹 쫄지마 쫄지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저 메밀 차이도 더 나는데 아니 아니 밥이야 밥이야 저거 먹어야지 그렇지 어? 네 그쵸 그렇지 밑에 있어 못 때려 근거리 챔프니까 그렇지 한 대 그렇지 어 느드다 야 불러? 타워 살찌겠는데? 가 가장 증거하는 새끼 누구예요? 구릉님 구릉이야 자 아쿨롤을 생각하고 좀 더 싸워요 그냥 때려요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평 W 그렇지 구릉키와 R 눌러요 R R 그 다음에 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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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평태 계속 때려 평 W 평 W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좋았어 상대방 쫄아서 봤어요 자 박수 낫아요 낫 이거? 오케이 제가 공부를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Q가 점프에서 때리는 거예요 점프에서 때리는 거예요 W가 뭐라고 그랬어? 평 W 두 대 때리는 거 그 E 방망이 돌리는 거 있죠 방망이 돌릴 때 무적이야 얘 어디 됐어? 아 네 R은요? R은 내 집 졸라 쎄지는 거야 졸라 쎄지는 솔직히 약간 쎄져 좀 자 그냥 들리세요 어 어 받고 E 돌려 E 돌리고 어 붙어서 E 돌려 천천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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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크로우 안 돌게 계속 평 W 스킨크로우 안 쉬게 OK 평 W OK 잘하고 있어 됐어 쏠지마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이게 진짜 안 줘 그냥 무조건 들어가도 돼 이거는 Q부터 눌러봐야 말파이트되고 Q 그렇지 평 W E 돌려 E OK 킬 킬 킬 킬야 이거 킬 Q 따라와 Q Q 따라하고 평 W Q 평 W Q 평 W OK 따라와 Q 원수 Q 킬 Q 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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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뭐 사고싶어요? 사구풍 다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충전해드릴게요 RP 충전 자 휴대폰으로 자 여기 여기 결제창에다가 SKT 에어 KTA 뭐예요? 저요? 응 추억봉으로 쓰면 돼요 아 저 별로 없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원시인이에요? 랜서품 팔았어요 이거 이거 뭐야? 공기계 아 카톡 마이크가 그러네요? 이거 카톡은 원래 와이파이 아 우리도 와이파이 없는데 어디꺼에요? 여기꺼 뿌리는거에요? 으어어어 잠깐만 너 똑똑한거 같은데 아니 근데 자기가 지금 해봐 잠깐만요 안 받을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안사드리겠다 제가 왜 안되냐? 일부러 오죠? 아니에요 아이 설마 너무 미자러워요 제가 추억봉으로 결제해요 제가 이 계좌에 채워드릴게요 일부러 결제하긴 하는거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다 아이들로 들어가서 차를 스무라맥개요 제가 다음엔 성기선이 할테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안성겼어요 빨리 진행이 왜 해본 거지? 시키 accelerated 그 계좌번호 뭐야 13,000 RP였죠? 13,000 RP 아 맞다 아 봤어요? 돈으로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줍니다 현실으로 사달라고요? 시간 같이 가요? 발효 아니 뭐 신세계 멕하점까지 하는 거 아니죠? 아, 세라핀도 하나 사고 좋아요 다 사네 세라핀도 하나 사고 아 세라핀 어? 오ille 아니 비싸네 사 사 사 내가게 잭스 스킨 이런 건 타지 마요. 알았죠? 잭스, 가래, 이딴 새끼들 그 스킨 사지 마요. 미스포츠 한다고 했죠? 뭐가 맞죠? 다 사요. 그거 또 한 자주 하는지 뭐였어요? 모르가. 왜요? 아 그래도 맘에 안 들어. 아니요. 장난 싫어요. 그 솔직히 말할게요. 케이틀린 검색해줘요. 아 그럼 푸디쪽이에요? 네. 애니춘이에요. 내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울 여자 스킨 중에서는. 너무 헐벗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대체 어디가 헐벗어? 나 지금 물에도 가려져 있고 지금. 아 물에 가려져 있는 거. 네? 나 이렇게 스킨 사는 것도 좋은데 스킨 중 소리가 꽤 안 들어요. 걔 롤은 실력이에요. 근데 진짜 마침 또 우리 집이 왔는데 또 롤 또 이렇게 한다. 제대로 안 난 거지 진짜. 어. 복민도 하는 표정인데 원래 진짜 오늘 잘 때 유튜브에서 롤 보겸 쳐봐요. 그거 봤어요. 발로 이렇게 키보드 올렸어요. 그거는 내가 킬린지 승급될 때 했던 거였어요. 아니 이겼는데도 불을 죽어서 뭔데? 아아. 일단 나와봐. 내 실력 보여줄게. 나와봐. 나 샵권 보나요? 아이. 자 봐봐요. 내 실력이 싫어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봐봐. 봇자는 어떻게 빠져? 이거 가겠나? 사용자. 나 오랜만에 사오는 거에요. 알죠? 나한테 물어봤죠? 스킨이 엄청 올네요? 팩스트팬 있는 남자에요. 팩스트팬 있는 사람. 팩스트팬는 진짜 초고수들. 페이커. 도파. 그리고 보겸. 이런 네임들한테 많이 있는 스킨. 부시플레이. र이 없알들. 이 크로시 스 Survivor. 보면 사실 firewall 삼각된 게 좋아. 태어난 게 좋아. 수수료. 왔다. 트위 ink. 좀 바뀐 거 같네? 옛날에 비해서. 성형은 아닌데 교정기 뺐겠구나 이제. 예전에 교정기 끼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텅텅 빈 미가 있었는데 교정기 뺀 거 같네 보니까. 입모양이 좀 바뀌었어. 지금 장원영 씨를 자기 눈에 갖다 내는 겨? 난 모르지 내 마음이 다 나시처럼. 확실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재미없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역시 일관적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일관적인 사람. 블랙 발바님. 제로투. 제로투? 제로투가 뭐지? 아 뭐 리액션 종류인가요? 잠깐 보러 들어왔다가 눈얼강하게 생겼네. 캠 좀 끄겠습니다. 네. 간만에 좀 잘 지내시나 좀 보러 왔는데 더 예뻐지시고 방송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매우 잘 지내고 계시네요. 또 제로투라는 엄청난 또 신규 스킬까지 띠용. 확인해버렸습니다. 잘 되셨으면 하길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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